벌써 마지막 봄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오빠! 응? 어? 들어오래! 진짠가봐! 거치지자고? 그래 지금 카메라가 없는 장소는 화장실, 욕실밖에 없네요? 그렇죠? 그렇다고요, 그렇다고요 카메라 없는 방에 가서 같이 쉬는 줄 알아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지금 기댄다 지금 기댄다 빡침 기대고 있어요 기대고 기대고 진짜? 같이 쉬어? 귀여워 뭐야, 이 문 왜 이렇게 재밌어?